3년 전 여보세요? 자기야, 잘 들리지? 당신 출장 간 지 지금 벌써 석 달째인데, 언제 한국 들어와? 나도 여보야 진짜 빨리 보고 싶지. 근데 여기 공장 일이 너무 바빠. 당신 없다고 그 회사 망하기라도 한대. 진짜 우리 행복이 안 불어올 거야? 이번 달이 막달이잖아. 알지. 내가 진짜 최대한 빨리 갈게. 아, 자기야, 현장에서 부른다. 나 들어갈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끊었네. 행복아, 너는 네 아빠처럼 엄마 외롭게 하지 마. 알았지? 어? 오늘은 전화가 많이 오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아가, 너 전화 못 받았니? 네? 무슨 전화요? 금식이 교통사고가 났댄다. 지금 병원에 있다는데 위독하대. 네? 어머니, 저 놀리시는 거죠? 방금까지 저랑 전화했던 사람이 사고라뇨. 진짜라니까? 아, 아무튼 그쪽 병원은 나만 다녀올 테니까 넌 여기 있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 곧 출산일인데 애는 어떡할 건데? 어머니, 그래도 저도 가게 해주세요. 글쎄, 넌 여기 있으래도? 전화 끊는다. 어머니, 어머니! 아, 금식 씨. 당신이 어쩜 이럴 수 있어?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현재 네, 딸기 케이크는 내일 준비해놓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미안, 동서. 너무 오래 기다렸지? 아니에요, 형님. 가게 잘 되는 거 보면 저도 기분 좋아요. 그래도 괜히 기다리는 거 같아서 그러지. 조금만 기다려. 곧 마감 시간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 들어가기 전에 형님 잠깐 보러 온 거예요. 동서,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아, 형님. 사실은 저 돈 좀 꿔주실 수 있으세요? 돈? 왜, 무슨 일이야? 노름판 가서 생활비를 날려먹었어요. 이제 그놈의 동영화 분명히 끝난다고 했는데 안 되나 봐요. 아니, 소방님 왜 그런데? 우리 착한 동서 울리기나 하고. 하, 자. 이건 내가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세상에, 형님. 저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아니라니까, 얼른 받아. 난 지금 우리 민주 빼고 돈 쓸 것도 없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난 이렇게 됐지만 동서는 서방님이랑 알콩달콩 살아야지. 역시, 우리 형님만 한 사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일주일 후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나가는 딸기 케이크예요. 아휴, 얜 또 뭐 이런 걸 챙겨왔어. 아무튼, 네가 정말 고생이 많다. 무슨 가족 사이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그때 어머니가 안 말려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전화 받고 바로 양수 터져서 병원 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휴, 아휴, 그래. 너, 김치 안 떨어졌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제 맘을 딱 아세요? 이쁜 며느리 챙겨주시려고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애랑 둘만 있다 보면 밥 챙기기도 쉽지 않잖아. 와, 감사합니다. 저 근데 어머님, 이번 금요일에 민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약이 너무 많아서요. 그럼, 내가 봐줄 테니까 데려와라. 나도 적적한데 좋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건 용돈이에요. 응?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용돈이야? 우리 사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휴, 이게 얼마야. 아휴, 아휴, 그래. 늘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금식시가 없는데 저라도 어머님을 챙겨드려야죠. 그래도... 아휴, 늘 받기만 해서 어쩐대. 어머님, 그게 제 기쁨이에요. 남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요. 하늘에 있는 금식시가 나중에 당신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전 더 바랄 게 없어요. 아, 그, 그래.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왜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셨어요? 제가 가서 약 사올까요? 아니다, 얘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럼 동서 집에 들어올 때 약 사오라고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봐라. 네. 그럼 저 어머니만 믿고 가볼게요. 푹 쉬시고요. 다음 날 동서, 집에 있었어? 어머니 걱정돼서 전화 계속했는데. 아무튼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초코케이크랑 쿠키야. 먹으면서 수다나 떨자. 저기... 형님, 들을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연락 없인 시댁에 오지 마세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 지나치다, 동서. 왜 그래? 장난 아니에요,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계속 이 집에 들락날락하는 거 형님한테도 저희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서방님도 동서도 여기 있는데 내가 또 어딜 가? 우리 가족 아니었어? 형님, 얼른 마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출발을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이제 다신 이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동서가 뭐라든 난 이 집 사람이야. 동서가 이러는 거 어머니는 아셔? 네, 잘 알고 계세요. 저희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일주일 후 이상하다. 진짜 전화를 안 받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주 엄마, 나 커피 한 잔만 시원하게 줘봐. 어, 아주머니. 오랜만이시네요. 그러게. 근데 왜 요즘 안 와? 시댁에 갓난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던데. 누구 가족 중에 애 낳은 사람 있어? 네? 애요? 어머, 자기도 모르는 일이야? 아이,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래? 그럼, 개가 짓나? 아니, 강아지라고 하기엔 너무 애기 소리던데. 아, 네. 잘못 들으신 거겠죠. 그런가? 난 또 무슨 경사라도 생긴 줄 알고 있었네. 아, 아주머니. 커피 여기 있어요. 얼른 가보셔야죠. 그래. 아는 이 맛이지. 그럼 오늘은 누구랑 수달 떨어볼까? 아무래도 뭔가 있어. 내가 시댁을 몰래 가봐야겠어. 4일 후 아우, 좀 쑤셔. 동산 어디 간 거야? 저기 왔다. 빨리 촬영해야지. 여보세요? 미완이? 내가 연락이 뜸했지. 요즘 바빠서. 외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 어? 그럼. 내가 우리 은석 씨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이번에 해외 본사에서 일하게 됐어. 연봉? 얘 말도 마 차원이 다르다니까. 어? 어, 끊어. 뭐? 해외? 도대체 무슨 얘기야? 서방님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지수, 얜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어, 지수야. 나야. 무슨 일이긴. 내가 요즘 바빠서 전화 못 했잖아. 잠깐만. 나 집이 들어가는 길인데 문 좀 열게. 기다려봐. 아, 비밀번호도 따로 적어야지. 1, 2... 오케이, 다 적었다. 저 문 안에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오후니까 어머님은 마실 가셨을 거고 동선 알바 갔을 거고 아무도 없겠지? 아니, 당신... 어, 어... 진영아,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아니, 당신이야말로...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이 환장할 노릇이래? 아, 내가 사고를 당하긴 했는데 요즘 의료기술 좋잖아. 당신 걱정할까 봐 일부러 말 안 했지. 뭐? 그럼 이 쇼가 순전히 나 때문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처럼 놀래주려고 한 거야. 당신도 나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 하, 조상님이 놀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리한다. 난 너무 좋은데? 우리 일단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 당신 지금 속옷 차림인데 어딜 나가? 여기서 얘기해. 그게... 오랜만에 당신이랑 데이트하려고 하지. 일단 나가자, 어? 잠깐 비켜봐. 이거 분명히 갓난아기 우는 소리잖아. 에이, 옆집 소리겠지. 그러지 말고 나가자니까. 이 손 안 놔? 난 저게 뭔지 봐야겠으니까 비켜. 자기, 자기야! 아, 진짜... 당신 솔직히 말해봐. 저 아이들 누구야? 누군데 둘이나 누워있어? 아우, 조카야, 조카야. 조카? 조카? 조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소리 하지 말고. 누구 조칸데? 왜? 그 사돈의 팔촌 당순네 얘기인데 잠깐 갈 데가 있다고 우리 집에 맡겼어. 아, 그래? 근데 당신을 아주 쏙 빼닮은 것 같은데? 농담도 잘하셔. 착각이겠지. 어, 그렇구나. 그럼 나도 오랜만에 친척들 무난히 인사나 드려야겠다. 당신 친척이면 내 친척들이니까. 괜찮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제발!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아이고, 편하다. 역시 여기 소파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 내가 비싼 돈 주고 바꿔서 그런가? 여보, 제발 좀 부탁할게. 우리 나가자, 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몸 아려운 강아지처럼 발발거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봐. 자기야, 나 병원 다녀왔어. 역시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짱이라니까. 간 김에 동서랑 마사지도 받고 왔어. 자기, 쉿, 쉿! 조용히 좀 해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 누구세요? 하, 그러는 그쪽은 누구시죠? 저 이금식 씨랑 곧 결혼할 사람인데. 당신은 누군데요? 아, 결혼할 사람? 이 사람 유부남인 건 알고서 그딴 헛소리 하시는 거죠? 내가 왜 그쪽한테 그런 것까지 말해줘야 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 나 이 사람 진짜 와이프? 와, 이금식. 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금식 씨, 그럼 저 사람이 그 일만 하고 촌스럽다던 그 여자야? 세상에, 자기가 왜 나 죽어라 꼬셨는지 알만하다. 언니, 나 마사지 받고 왔더니 피부가 탱글탱글한 게 기계빨 좀 봤나 봐요. 어, 어, 형님. 여긴 웬일이세요? 제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가 어쩌고 졌지?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주니까 아주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네? 내가 동네 뒷산이냐? 자기야, 아파. 아프다고. 뭐? 자기? 당신 미쳤어? 누구한테 자기라고 그래? 당신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당연히 당신밖에 없지. 아니, 여보. 진영아, 이것 좀 놔줘. 아, 진짜. 두 사람 나한테 왜 그래? 이금식, 너 어떻게 된 일인지 안 불어? 그게... 그때 출장 갔다가... 아, 쟤가 먼저 꼬셔서 넘어간 거야. 나 진짜 결백해. 아하, 그러셔? 그럼 다음은 너. 아, 형님. 머리채 좀 놓고 말하세요. 3초 줄 테니까 솔직하게 불어. 너도 한패니? 아, 한패가 아니라요. 은식 씨 취직시켜준다고 해서요. 취직? 그 능력 없는 놈을 어디에? 저, 저 여자 아버지요. 해외에 본사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랑 놀아나느라 온 가족이 그렇게 철저히 숨겼다 이거지? 남은 피눈물이 나든 말든 하하호호 좋았겠네. 휘봐요. 남자 마음 떠났으면 그냥 꺼지면 되지. 이게 무슨 추태예요? 추태? 야, 넌 이거나 먹고 말해라! 아, 이게 뭐야? 야, 너 이거 얼마짜리 원피스인 줄 알아?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내 손이 두 개라 네 머리채 못 잡거든. 넌, 넌 어딜 도망가? 야, 이거 분유통 아냐? 너 사람 잡을 일 있어? 어, 아주 오늘 날도 잡고 너도 잡고 일타쌍 피다 이놈아! 아,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음날 예, 며느라가 혹시 지금 바쁘니? 어? 어머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그 집 지금 난장판이라서 수습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습은 무슨 그놈들이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조강지처가 얼마나 좋은지 말을 해줘도 듣질 않아서 이사달이 났다. 아, 네 그래서요? 하고 싶으신 말씀 따로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딴 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이제 걔가 아들 둘 아빠잖니. 네가 마음이 좀 그럴 테지만 깔끔하게 이혼하는 건 어떻겠니? 어, 이혼이요? 제가요? 왜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제가 내내 그래야 해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너도 우리 얼굴 보기 싫잖아. 그래서 네가 할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라. 그냥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얘 너 안 들어와? 얼른 싹싹 안 빌어? 여...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징그러우니까 그딴 말 치우고 할 말이 뭔데? 저기 이혼해 주면 원래 우리 집이랑 건너편에 있는 상가 건물 줄게. 뭐? 상가가 있었어? 그걸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어머니나 동서나 나한테 용돈 타먹은 거야? 아니 용돈은 네가 돈을 버니까 난 괜찮은 줄 알았지. 어머님 제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모르세요? 저 이 사람 어떻게 된 줄 알고 맨 주먹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절 속이고 아주 야무지게 이용해 드셨네요. 여보 이용한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끄러워. 너 그것 때문에 그러니? 너 전에 회사비자금 꼽을 쳤잖아. 분식회계 주도한 거 너 아냐? 아, 아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어. 나한테 장부랑 USB랑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갔으면서 고세 까먹었니? 야, 누가 들으면 어떡해. 그거 나 아니라니까. 그거 김부장이야. 어, 그럼 김부장한테 물어봐야겠다. 전화가 어디 있더라. 잠깐! 따불! 따따불! 내가 상가 건물에 우리 본가도 얹어줄게. 얘,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엄마, 무슨 걱정이야. 짐 싸서 베트남 가면 되지. 거기 애형이네. 의리의리한 저택 있어. 콜? 됐네. 그럼 그렇게 해. 장부랑 자료 원본은 넘겨줄게. 너 진짜 고발 안 하는 거지? 당신 나 몰라? 나 의리 빼면 시체잖아. 준다고 한 거나 잘 준비해놔. 4개월 후 민주 엄마, 바빠. 나 커피 한 잔 줄래? 네, 당연히 드려야죠. 어머, 근데 자기. 얼굴이 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하느라 바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 그것보다 자기. 옛날 시댁 난리 났다며? 자기랑 이혼하자마자 풍비 박산나서 어떡해? 아, 그래요? 진짜요? 너무 마음 아프다. 응? 완전 낱말하듯이 얘기하네. 자기, 진짜 아는 거 없어? 글쎄요. 힘없는 애기 엄마가 뭘 하겠어요? 하긴, 자기가 알았으면 죽상을 하고 있었겠지. 자기가 시댁한테 오죽 잘했어? 글쎄요. 아, 전화 온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주문이 밀려서요. 응? 응, 그래. 그날 밤 아, 졸려. 하하,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 아, 누구세요? 나야, 여부. 지금 가게 문 닫은 거지? 나랑 얘기 좀 해. 어, 이금식 씨? 여기까지 웬일이야? 어머님이랑 동서도 오셨네? 필리핀 간 거 아니셨어요? 야, 거두절미하고 그거 너야? 그거라니? 난 모르겠는데. 그나저나 당신, 말이 짧다. 장부랑 증거들 넘긴 거 너 아니세요? 글쎄, 난 모르는 일인데. 아, 진짜. 아, 나 수배당했단 말이야. 아, 걸리면 감방에 가야 돼. 아가, 혹시 옛정을 생각해서 우리 아들 좀 숨겨주면 안 되겠니? 그 김에 우리도 좀 들어가서 살고. 아,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뭐 잘못 드셨어요? 저 그쪽 아드님하고 헤어졌어요. 자기야, 한 번만 도와주라. 아저씨, 그 여자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저랑은 남남인데 어디서 행패세요? 걔가 애들 데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그건 도망이 아니라 집에 간 거지? 그게 그거지. 괴로울 때 힘이 돼주는 게 가족 아니야? 아무튼 이번 기회로 내가 당신 다시 봤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 아우, 소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입 다물어줄래?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내가 이제서야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어. 와, 두 분 보기 좋네요. 형님, 집 아직 그대로죠? 저희 몸만 가면 될까요? 이보세요, 옛날 동서씨. 미치셨어요? 양심은 국 끓여 먹었니? 자기야,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우리 좋았잖아. 이 미친 인간아, 정신 좀 차려. 아직도 모르겠어? 너랑 나랑 남이라니까? 그리고 집에 그 사람들 또 안 온다는 보장 있어? 뭐, 그 사람들? 혹시 검찰 쪽에서 집에 왔었어? 어, 와서 극진히 대접했지.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복사한 장부랑 USB를 테이블에 올려놨었는데 그 사람들 가고 나니까 사라졌더라? 야, 너 그럼 그 자료들 나한테 주기 전에 따로 복사한 거야? 그걸 넘겼다고? 미쳤어? 아냐, 나 을이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 거라니까? 엄연히 다르지. 어쩐지 내가 왜 수배를 당했나 했네. 너 진짜 뵈는 게 없구나? 한번 죽어볼래? 어이구, 무서워라. 아, 이제 오시네. 경찰 아저씨, 여기요, 여기. 여기 수배당한 전남편이 사람 치려고 해요. 야, 너 어떻게... 가게에 있는 비상벨은 폼인 줄 알아? 이 사람 손 올리는 거 다 보셨죠? 꼭 조사에 추가해 주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당신이 버리면 죽어. 우리 식구들 손가락 빨고 있단 말이야. 그래, 아가. 제발 우리 좀 살려줘라. 형님, 정말로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형님 배신하지 않을게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줄 아나? 경찰 아저씨, 이 정신머리 빠진 인간들 좀 데려가세요. 어우, 소금이나 뿌려야겠다. 여보, 잘못했어. 여보! 그 후, 해선 안 될 일을 저질렀던 전남편 그리고 시댁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전남편은 구속되어 죄값을 받고 있고요. 시댁 식구들은 폭삭 망해서 친척 내에서 눈치밥 먹고 있다는데 거기서도 조만간 쫓겨날 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입소문이 나서 근처에 5호정을 오픈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아픈 마음은 추스르고 제 딸과 둘이 알콩달콩 살아야죠.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걸요. 도착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